저는 피아노 편곡하고 보컬분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잠깐 촬영장에서 까메으로 출연하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.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는데 거기에 나온 가사가 뭐죠? 저는 이 노래를 같이 여러 명이서 부르게 될지 몰랐어요. 자 이제 여기가 꿈을 파는 가게인데 저는 그 꿈을 파는 가게의 사장을 맡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. 하지만 파도 같은 건 너무 위험하기에 저는 꿈을 이뤄주는 가게를 찾아가는 아비인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남자분들만 부를 수 있던 곡을 이제 여자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편곡을 한 부분에서 사용하기에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멜로디와 가사였기 때문에 뜻깊은 기회였습니다. 우선 사실 너무 피곤하고요. 지금 8시인데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. 빨리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빨리 돌아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